안 차리고 했어 벌써? 응 지금 했어 너무 걸리고 웬만했는데 까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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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안 봤어 깜짝이야 거기다 크기 이거 지금 왜 하는거죠? 이거 반대쪽으로 하던데 저거 들을 더 기다려야되나? 게임은 말이야 최대한 꼼수를 써야 되는거야 게임 중 게임 중 게임 중 게임 중 천천히 끊었다가 다시 할게 으아아아악 근데 우리 세이브 안 했잖아 그 세이브 포인트 어? 여기 있지롱? 응 옛날 아리랜에 자꾸 몸에 겁이 많아졌어 알겠어 옛날 아리랜인데 아아 아니야 그러는거 아니야 그러는거 아니야 꼬충아 그러는거 아니야 그러는거 아니야 저리가 아아 아아 너무 오랜만에 했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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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아아 아까 이 이 여기 이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